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르소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일이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극미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신문에서 제가 서울 성동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8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한 이런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반 아이들이 자기를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하고 그래서 견디지 못하여 자기가 그의 자살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대구에서 심장판막정을 앓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자기가 그 심장판막정을 앓고 있으니까 온전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질이 나쁜 반 아이들 다섯 명이 외딴 데 데려가서 얘를 집단폭행하고 그리고 또한 나이탑불로 아이를 찢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가지고 돌리고 또 군대에서나 있는 원산폭격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경찰에 고발이 되고 이 아이 다섯 명이 경찰에 불러갔어요. 경찰이 체조하는 가운데 야 너희들 왜 그랬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파가지고 막 비명을 지를 때 그때 자기들은 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다 파괴됐어요. 인간성이 상실했어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편 아니면 다 잡으려고 해요. 비난해요. 비판해요. 서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바쁘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교만하여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안식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거반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극류를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다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왜? 이스라엘 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갖다가 주는 사람이니까 매국노예요. 반역자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학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를 상정도 안 해요. 죄인 중에 대명사로 통하는 사람이 바로 당시에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다고 하고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돌던지는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성도로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그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주 충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모두가 다 공격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성격을 잘하는 석의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왜 제자로 안 부르고 이렇게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핍박하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하는 이러한 세리를 주님께서 제자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세일이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석의관들을 향하여 이 화 있을 진저 석의 역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정죄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석의관들을 존중했어요. 그들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그 당시에 당황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매국노라고 반역자라고 하는 그 세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세리는 너무 감격했어요.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는가 너무 감격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원손님들이 누구겠어요? 전부 세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변으로 초청받아서 세리의 집에 가서 함께 같이 잔치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모두가 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렇게 죄인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극률을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간 것이 그게 바로 극률이에요. 제가 극률이 뭔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가여워서 도와주는 게 극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여워서 도와주는 거예요.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손 내밀고 도와줘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다 도와주고 싶은데 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룩한 찬송을 부르고 고룩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성탄에게 입술로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의 극률을 성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극률이 쏟아진 이러한 날이 바로 성탄이에요. 이 놀라운 우리는 이 극률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작은 극률이라도 이웃에게 좀 베풀 수 있는 이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베토벤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자기 동생은 투기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이 베토벤이 너무 어려워서 동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나 조금 도와줄 수 없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가난도 형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가난도 형님의 몫입니다.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베토벤이 베토벤이 아주 실망을 했어요. 도와주지 마라. 나한테 더 이상 설교도 하지 마라. 극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는 가여워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극률이라고 하는 말은 라하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라하밤의 이 어원은 레헴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이 신생아는 모든 걸 다 공급받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영양을 공급받고 거기에서 모든 도움을 다 받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게 극률이라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불쌍히 여기다 극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오원은 창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끔 애간장을 녹인다 애 끓다 애 썼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애라고 하는 창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극률이 여기사 민망이 여기사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바라봤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을 극률하게 여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내가 그런 아픔이 느껴오면서 그들에게 극률을 베풀려고 할 때 주의 권능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극률하게 여겨주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극률이 있게 될 때에 이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극률을 말할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골에 가면 보통 삽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 삽이 필요했어요. 자기 집에 삽을 쓰려고 하니까 자루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빌려오라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이 가더니 삽을 못 빌려갔어요. 이웃집에서 거절했어요. 며칠 있다가 그 집에서 다시 또 삽을 빌려달라고 그 집 아이가 삽 빌려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삽을 빌려주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따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빠 아니 저 집에서 그저게 삽을 안 빌려줬는데 왜 삽을 빌려주느냐고 그때 아들에게 설명을 해요. 봐라 저 집에서 삽을 안 빌려줬다고 해서 나도 안 빌려주게 되면 이거는 복수다. 그리고 저 집에서 안 빌려줬는데 내가 빌려주면서 투덜투덜하고 내가 이렇게 빌려주는 것은 증오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은 그거는 극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사정으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한 다른 차가 앞에 확 끼어들었어요. 내가 갑자기 놀라가지고 브레기를 꽉 바르면서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이럴 때에 성질이 나가지고 이거 이놈을 바라 그래가지고 나도 왠 밟아가지고 앞에 갔다가 팍 차를 갔다가 앞에 갔다가 딱 가로막았어요. 이렇게 하는 걸 무엇이라고 해요? 복수라 그러는 거예요. 복수.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 아예 빨리 가버려라.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거 이건 뭐라 그래요? 증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허 웃으면서 저 사람이 참 바쁜가 보다. 이렇게 여기면서 너그럽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거 뭘까요? 극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극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잇고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극률이에요. 극률이 쏟아진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성탄이라는 그 얘기예요. 내가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극률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극률은 상대방의 모든 약점을 덮어주는 게 극률이에요. 자 베드로가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몇 사람 데리고 고기 잡으러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뭐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실수한 게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마태의 약점이 많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난하는 것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세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마태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 심판하는 거예요. 남을 계속 심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앉았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는 남을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남을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오직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분은 너는 어디 가든지 너를 팁박하는 자든지 너를 어떻게 저주하는 자든지 너를 그렇게 좋게 해주는 자든지 어떤 집에 가든지 그 집에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극류를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극류를 베풀 수 있는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왜 허물이 없겠어요. 서로 덮어주면서 서로 이렇게 약점을 이렇게 덮어주면서 살 때에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못 덮어주게 되면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서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이 극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극류를 베풀어서 지금 좀 약간 언치 않고 또는 부부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내 또 구역에 또 내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에 여러가지 허물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다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 허물을 덮어주는 이 극률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관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극률은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 아버지는 벌써 다 얘가 허랑방탕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돼가지고 돌아오면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재물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만 제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드디어 그 아들이 왔어요. 반사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우린 너무 반사적으로 말을 해요. 반사적으로 그냥 즉흥 즉흥 말하고 행동에 옮겨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많은 거거든요.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좀 극류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참아주는 거예요.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가 생겼어요. 그 손주가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래서 늘 함께 같이 친구처럼 놀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손님이 왔어요. 차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손주가 문을 열고 들었더니만 턱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평소처럼 할아버지 수염을 이렇게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계속 그 친구랑 대화하니까 이 아이가 수염을 확 낚아채서 고개를 싹 돌리게 자기한테도 돌리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가 갑자기 싹 돌아갔어요. 어허 이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손주가 어허 이놈이 어디하고 다르네.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참아요. 왜? 이 아이가 크면 다 알게 될 거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뭔가 큰 일을 하시겠다. 왕이 되든지 무슨 이렇게 큰 권력을 잡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3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심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 예수께도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지금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도토리 기재기식으로 누가 크냐 낮으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이 이후에 다 알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때 되면 이제 이 베드로가 그렇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주님은 참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0여 년을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의 몇 천명의 부하를 풀어가지고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그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입니까? 자기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파였는데 이 사울을 죽여야 자기가 제대로 이렇게 다리 뻗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왕을 안 죽여요. 왜 안 죽이냐 하면 주의 기름 부흥 받은 종을 하나님께서 해야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포카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상대의 포카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는 상대하는 거지 너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다. 결국 이런 의미이거든요. 자기가 처리하지 않아요. 주의 기름 부흥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가야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가야바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렇게 정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부흥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이슬 진저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말했지만 화이슬 진저 세사장들이요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았어요. 왜? 주의 이름으로 그들은 기름 부흥 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늘 주의 이름으로 보였어요. 여기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존재예요. 여기는 주의님의 귀가 있고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극률이에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극률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주님의 극률로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극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여기셔서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잇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사람이 같아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은 같아지려고 잘 안 해요. 그래서 조금 내가 더 낫겠지. 부부간에서 내가 조금 더 나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세리와 같이 있으면서 그들과 같아지는 거예요. 1950년도에 소록도에는 약 6천명의 나한자들이 있었어요. 문등병 걸린 사람들이 소록도에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스트리아에서 수녀 두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거기 와서 살이 썩어져 들어가고 고름이 철철 흐르는 그들에게 장갑도 끼지 않고 그들에게 약을 발라주고 그들을 정성껏 돌봐주고 음식을 해서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이 본국에 도는 그런 모든 이런 자기들의 생활비도 그들을 위하여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 간식비로 쓰고 그들을 위하여 다 사용했던 거예요. 그들과 나한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같이 그들과 43년을 같이 살아줍니다. 이제 그 수녀들이 해갑이 됐을 때에 온 그 소록도는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정말 거나한 이러한 해갑잔치를 베풀려고 했지만 기도하러 간다고 그 수녀 두 사람은 자리를 떠나고 피했어요. 그들이 이제 나이가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도울 힘이 이제는 없어져서 짐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온 소록도의 사람들이 정말 멋진 은퇴식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다 해놓고 했지만 새벽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은 빠져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분들이 편지를 남겨두었어요. 사랑하는 은인들에게 사랑하는 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수녀가 자기들이 오히려 이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 우리는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부담 주기 전에 떠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혹 우리가 부족해서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소록도에 남아있는 분들이 그 편지를 보고 다 울고 불고 마지막까지도 자기들의 조그만한 정성을 외면하고 떠난 그들을 그걸 알고 한없이 울고 소록도가 전체가 다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쁘다 구조오셨네 찬송도 하고 우리는 찬양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작은 극률이라도 이 수녀들 갇히는 못해도 작은 이 극률이라도 내 이웃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손을 뻗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에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박수 질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가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것이라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우리가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극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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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 우리가 이렇게 순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극률을 우리도 배워서 그것을 행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극률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탄의 놀라운 극률의 운총 받은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이 원하는 이 일을 행함으로 주님 마음을 참 조금이라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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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여 주님 주마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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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섰네 저 동방에 열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원히 나타날 진도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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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섰네 그 한 별이 베들레엘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우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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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섰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태양이 고고 저라고 그 도대야 하여 얼어서 세 가지의 힘을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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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안녕 형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